1. 패션앤 슬기로운 감빵생활 정수정, 시 그녀의 슬림한 롱코트 어디꺼? 11월 22일 첫 방영된 tvn 새 수목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배우 정수정이 시크한 코트룩을 선보여 화제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슈퍼스타 야구 선수 재혁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 들어간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그린 블랙 코미디 드라마다. 정수정은 재혁의 여자친구이자 한의대생 지호 역할을 맡아 밟고 쾌활한 긍정에너지로 극의 신선함을 불어넣었다. 특히 짧은 분량이었지만 지호 캐릭터를 위해 그동안 고수했던 긴 머리를 자르는 남다른 자세와 더욱 섬세해진 연기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첫 회에서부터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그녀의 매력적인 스타일링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지호가 재혁의 어머니와 함께 면회를 간 내용이 펼쳐진 가운데 정수정은 짙은 다크니비 컬러의 코트와 셔츠, 슬랙스 등으로 심플한 아이템을 활용한 무노톤 패션으로 시커미를 발산했다. 특히 다크니비 코트는 심플하고 슬림한 실루엣 과롱한 기장감으로 도회적인 분위기를 더욱 배가시켰으며 해당 코트는 산드로의 제품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수정을 비롯해 박해수, 정경호, 위너 강승윤, 임화영, 성동일 등이 출연하는 TV엔 슬기로운 감방생활은 매주 주목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된다. 패션인 장지혜 기자